음, 차이 같다. 맛있게 드세요. 백밭집 사장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아. 음, 너 엄마보다 낫다. 진주야. 어? 왜 뭐꼬? 귀신이세요. 따님은 어머님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. 어머나? 돌아가셨어요. 내가 네 때릴 수는 있는 거지? 너처럼 살지 말라고 한 거 시켜 놨다니. 이 죽구석에서 뭐하고 있나요, 인디야? 안지러워. 누가 내 역하나? 욕을 놓는다고? 엄마가 했던 방식이야. 저런다. 미국에 있을 때 엄마 생각 많이 났어. 기억이라는 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 같은 겁니다.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게 부모 아니니까. 아쉽다.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야. 엄마의 정신을 한 거 시켜 놨다. 엄마의 정신을 한 거 시켜 놨다. 사랑의 정신을 한 거 시켜 놨다. 감사합니다.